이금목 나 너의 가슴으로 달려가 자리를 들면 너는 나의 가슴으로 달려와 같이 자리 트는 그날 가시덕불이 될까 아니면 서로 짠한 삼념에 사로잡힌 현비가 될까 오묘한 사슬에서 허덕이는 숨이여 바라노니 우리 이면 고독한 억법의 수행이 되더라도 가시덕불이도 그리움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운명기 순간의 운속이 쌓이는 그날 각기 다른 순간 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붕불을 또 안고 이 가을 구르는 낙엽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흑이길 소망하나 선도 악도 서로에게 존재했기에 맺어진 것 악염도 사랑하면 하나의 교훈으로 인생 항로, 항포도뼈 같은 것 인연은 그렇게 젖은 서로의 눈물을 부딪혀 안아보는 일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모 시인님의 인연을 송덕순 시인님께서 남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